오케이 히트야 어 히트 어 안올려고 하려고 합니다 안올려고 안녕하십니까 낚시친구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대마도낚시의 달인 독도 조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무지 빠이 영덕의 손마터죠 동영수산 앞에 있는 새몰유입구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손마터를 한번 직접 경험시켜주려고 이곳으로 직접 왔는데 오늘 한번 파이팅 해보십쇼 네 파이팅하고 열심히 잡겠습니다 히트야 오 역시 히트 아 아직 안가빵구나 자 한마리 했습니다 역시 손맡터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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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일관이 돼 그렇지 어 하신다 오케이 어허 끌어내는게 일이다 끌어내는게 일이야 자 사이즈 좋은 황어 좀 이따가 길이를 재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빠졌다 아 이거 빠졌다 딱 한마디만 더 잡고 와 이거 바늘인거 봐 와 바늘이 바늘이 기셔버렸습니다 와 황어가 워낙 크니까 와 왔어 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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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너무 땡기지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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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집 강기 짚어나면 안돼 자 낙가무라조 대마도에선 낙가무라조 아 낙가무라조 낙가주세요 낙가줘 대마도에선 낙가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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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맡터 천천히 끌 뒤로 뒤로 물러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지 자 이제 목줄이 두꺼우니까 너무 땡기면 안돼 목줄 잡아 목줄 잡아 목줄이 두꺼우니까 릴링을 좀 더하고 릴링을 좀 더하고 그렇지 그렇지 들지말고 들지말고 끌어 끌어 바닥에 끌어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유 뭐 살 좋네요 아이 심지어 아가미 쪽 잡으시구요 이거 막 키면은 이거 다 도망가버린다 자 자 자 영동에서 처음 자던 황어 이리부터 찝어줘서 말이야 응 아 정말 좋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아 좋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려는 사람들 많아 몇 마리까지 잡히면 안 봅시다 오케이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손 맛 느끼고 손 맛 느끼면서 손 맛 느끼면서 바느터리 조심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뒤로 물러나면서 못끼면서 조금돼요 주변에 보기만 하는 도망가되니까 빨리빨리 꺼내 손으로 꺼내 인간만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항어는 영덕의 톱마터에 잘 한뜩 붙어있습니다 오케이 히트야 자 오늘 잡은 황어 네마리 기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거 네마리 기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마리 자 여기 네 마리 자 확인해보세요 근데 이거 멍 벗는거죠? 웬만하면 회를 맞았으니까요 구이로 주세요 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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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조프로 하고의 낚시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소감 좀 아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는데 특히 뭐 감성돔 이런걸 못 잡아서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황어 네마리 아니 여섯마리 잡은거 만족합니다 아니 우리 감성돔 낚시 했어요? 감성돔 낚시를 했다가 망했죠 아니 그거 했다가 하면 안될거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낚아무로조씨와 함께 황어도 잡고 캐치 앤 기부 캐치 앤 기부 캐치 앤 기부도 하고 아주 그냥 알차게 오늘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 친구 조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조행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사연하라 안녕